하이리 멋있어요 멋있어요?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보다 더 잘 차는 것 같아요. 한 수 배워야 될 것 같아요. 신기한 따름입니다. 신기한 따름입니다. 리버드랑은 무너폴 좋다. 그렇다고 이렇게 타나. 손님들도 타볼게요라고 하고 많이 도전하고 하는데 손님들도 타는 거 되게 힘들어해요.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아요. 한번 타보실래요? 어르신부터 이렇게 배 앞머리에 타고 그래갖고 그런 중심을 되게 잘해요. 이 배의 자료는? 이 배의 자료는? 파도 돌 때 떨어져야 되는데 개가 중심을 잡아버리는 거예요. 사람들도 떨어지는데 저 배의 자료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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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